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함께하고 계십니다. 김성씨 오늘이 또 경치관입니까? 그렇죠. 그렇다면 이제 훨씬 많이 남았는데요. 어서 빨리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를 해서 저희들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물론이죠. 과연 봄은 어디서 오는 걸까? 바로 저 파도를 타고 계속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. 자 항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함께하고 계신데요.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산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노래 부산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몇 곡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네 어떤 분들이죠? 이걸 소개해드릴 분들은 아주 젊고 반란한 가수분들인데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네요. 부산 패밀리 그리고 계속해서 서울 패밀리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먼저 부산 패밀리의 부산 노래모음입니다. 들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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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